제가 학교를 처음 다니거든요. 초중을 김정고씨를 가가지고 처음으로 졸업식을 하는 거여서 지금 너무 설레고 너무 긴장되기도 하고요. 졸업해서는 준비했던 데뷔 이렇게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면허도 사고 싶지만 약간 좀... 네, 자유? 할 수 없으니까 면허를 제일 짜고 싶습니다. 하늘아, 진짜... 하여튼 실업무역가로부터 우리가 아유 학교 때 달리했잖아. 근데... 이렇게 진짜 너무 많이 친해질지 몰라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친해질지. 접근한 우리? 이제 성인 됐으니까 아, 더 당당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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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